커네이 아니요? 이거 140미리 인데? 어 5.5인치 140미리 이 장막은 선 넘었지 커네이 기동이 있는데 무슨 이 장막이야 이 장막은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익힘이에요 절대 끼지 마세요 위장막은 이제 왼손이 좀 불편하시면 쓰는건데 안 불편하잖아요 네 야 쟤 뭐냐 손넘네 에이 돌렸을때도 위장막은 별로였어 다 lot 아무것도 안보인다 보인다 가라~~~ 하하하하하하 허허ㅎ 어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ζ악세히 아니..잼마잠나재밌 네 웨 와 나 미칠거 같애 살려줘 살려줘 아니 씨 존나 재밌네 진짜 야 야 아 미칠거 같애 안올라오냐 어어 애들 불쌍한데 어떡하지 아니 개웃기네 역시 이 게임은 고폭탄이야 고폭 너프 예정 응 관통은 그대로야 관통은 안 변해 스플레지가 너프를 먹는다고요? 관통되면 되죠 올라온다 아 이거 너무 애매한데 누구 이 집 부실까 뭐야 왜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 이게 왜걸려? 뭐야 이게 왜걸려? 나 뭐에 걸렸지? 야 여기 아아 보라스크가 여기 어디 있겠다 여기서 쏘고 내려오고 반복해야겠는데? 오우 내가 볼 때 보라스크가 여기 어디 들어왔어 커네이 너프라니요? 커네이는 지금이 딱 맞아요 너프 안에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딱 재밌는데 너프를 왜 하지? 얘들아 여기 뭐 들어온 것 같아 아 우리 1,2번 개털리는데? 해시 너프 안하지? 아니 님들 고폭탄 메커니즘이 바뀌는거지 관통이 너프되는게 아니에요 관통은 똑같이 뜬다고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저건 참기 힘들었어 어 저런건 미리미리 죽여놔야돼 자아 조금 있으면 올라올거거든 기다려보자구 항상 관통당하는게 아니잖아요 관통낼건데요 왜 관통이 안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거지? 관통을 내세요 아니 비관통낼거면은 딴거 탔지 자주포를 탔지 관통낼려고 이거 타는거 아냐? 님들 관통 안낼거면 자주포나 타세요 나 관통낼려고 타는거야 기다려 이제 위에 있는 애들 스팟 떴으니까 중앙에서 우리 위에 있는 애들 쏠라고 막 올라와서 할텐데 우리 애들이 시야를 안뛰어 시발 아 이거 집을 깨야겠다 우리 시야가 없어 항상 그렇게 관통이 안되니까 관통 안되면은 데미지가 며칠 들어가도 상관없어 일단 관통만 내면 돼요 관통 냈을때의 데미지는 그대로라는거 아냐 그럼 그 쾌감은 안전하지 않을까? 비관통은 내 알바가 아니지 어차피 관통 안나가지고 뭐 한 300 데미지 들어가면은 기분 안좋아요 그게 300이 들어가나 100이 들어가나 뭐 달라질거 같아 똑같이 기분 안좋아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헤헤헿하하핫 に asylum 흐으 하하하하하 하하하핳 하하하하 와 이거 너무 거슬려 띠꺼운데 움직이자 이제 얘네 보라스크가 하나 더 있단 말이야? 아니 여기 위에 밀어야지 여기 뭐하는 거야 얘네 얘들아 밀고 들어가 그냥 아이씨 뭐하는데 자 점령 내가 밟을 테니까 너네 알아서 해 점령은 내가 한다 우와 드디어 들어가네 아 이러면 점령 빼 점령할 필요 없어 이런 상황에 구치현은 딜을 넣어주는 게 낫습니다 얘네가 중앙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자 기다려 보자구 아 커네 이 기둥 이거 되게 부드럽다 너무 맘에 들어 만약에 사식이었는데 이런 맵 나왔어 봐 으으 끔찍해 이거 뒤로도 올 텐데 저건 좀 관통 내기 어렵잖아 이거는 철갑 써야되나 아 커네이트하고 철갑 쓰는 거 좀 그런데 으흠핳ồi 흐흐 그렇기는 미치겠네 진짜 야 이거 야 우리 65톤 저거 못봐? 아 이거 짐 맞았어 미친 와 지구 이거 100% 관통감인데? 허하하하하하하하 하니 하 아 왜 탱지 겁나갓겜이네 하하하하 야 돌려 뭐해 흐으으으으하 흐으하 하하 씨 흐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흐으으으 아씨야 흐으하하하하하하 존나 재밌다 진짜 아 근데 이거 보라스쿨이 있는게 약간 그런데? 이거 나 보라스크에 찍힐 것 같아 찍혔다 보라스크 왔다 일루 왔거든? 쓰읏 아 이거 이기진 못할 것 같아 보라스크가 저거 풀피거든요? 봐봐 아우 어우 미친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 이러면 자주포 날라와 안 돼 이거 오오 이게 보라수카 올라와서 찍는 거거든 근데 못 봐 개같은 거 예시 아 우리 이치로 저거 그냥 나가서 잡으면 될텐데 우와 아 보라수카 올라오잖아 개킹받네 자 보라수카 찍는단 말이야 아우씨 아 보라수카 그거 차체 쏴가지고 불레 쏴야 되는데 개 아깝다 진짜 아이고 이치로가 멍청해 아이씨 아 이번만 진짜 한꺼 차인데 이거 남은 거 다 잡아도 만일은 안 돼요 하이 졸라 아깝다 하 잠깐만요 흐흐흠 흐흐흠 흐흫 흐 наш 아